터끼와 한국과 짝사랑의 약간 차이점이 뭔가? 한국은 일단 먼저 얘기해. 어떻게 해요? 한국은 계속 보고 그냥 말 못하고 보통 말 못하고 가슴아리만 계속 하다가 계속 쳐다보고 계속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짝사랑을 하면 되게 진지해야 되고 장난치면 안돼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 여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죽어 일단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면 내 여자야 무섭네! 예를 들면 내가 쟤 좋아해 얘기하면 친구들도 다 인정해주고 절대 아무도 쟤 안 좋아하고 그러다가 걔가 어떻게 잘못된 걸 친구가 봤다고 그러면 친구가 가서 내 대신 싸우고 우아~! 터끼란 나라가 화끈한 나라구나 네 어우